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식기초강의 두번째 시간 거래량에 대해서 설명할텐데요. 여러분들 셀트리온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데 셀트리온을 예시로 해서 거래량을 여러분들께 또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하나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니깐요. 섞어서 하는 것은 나중에 뒤편에 보시면 다 방송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셀트리온 주가를 보시게 되면 크게 이러한 지지장대 내지는 추세를 보여주면서 상승을 강하게 했다가 지금은 조정 국면 이후에 재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은 핵심이 뭐냐. 사전적 의미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하루에 매매된 거래가 된 이 양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렇게 단기 박스권을 이루는 이런 상황을 돌파한다든지 이렇게 주가가 돌파할 때 이럴때는 거래량이 강하게 서는 것이 좋아요. 돌파할 때는 양봉을 돌파하겠죠. 자 그러한 상황들 또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여기도 돌파하고 있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평소보다는 섰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하는 양봉이 시연될 때는 강하게 갑니다. 뭐다? 양봉 앞전 시간에 배우셨죠. 매수세가 강한 것이 시초가가 적가고 종가가 고가로 끝난 것이 양봉인데 그때 거래가 조금 실리면 살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인데 거래가 강하게 실렸다는 것은 살려는 세력들이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와 반면에 그럼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당연합니다. 하락할 때 이런 부위에 하락할 때 음봉이 떨어질 때 거래량이 크면 그 다음에 더 주가는 하락하게 마련입니다. 뭐다? 음봉은 시초가가 고가고 종가가 저가로 끝났기 때문에 매도하려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 아닙니까? 거래량이. 음봉도 크게 넣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음봉은 크기가 앞전 시간 복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양봉이 나올 때 내지는 이렇게 돌파할 때 거래량이 수반돼야 돼요.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하락할 때 거래량이 많으면 밑으로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와 전일 상황만 잠깐 비교를 하자면 음봉이 떨어졌어요. 여기도. 그런데 여기와 비교하면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지 않았습니다. 전일 상황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 지금 진행 중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추가 관세 더 매기겠다. 이 뉴스가 나와서 지금 전세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에 비하면 여기 앞전 상황보다는 음봉은 비슷한 음봉이 여기가 훨씬 큽니다만 음봉 크기도 조금 작고요. 거래량도 비교적 여기보다 작게 떨어졌으니까 여기 상황보다는 그나마 조금 덜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나 낙폭은 좀 돼요. 4% 가까이 빠졌으니까요.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횡보 구간 이런 횡보 구간이라든지 이런 조정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작은 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정을 많이 받았죠. 강한 하락 이후에 반등 넣을 때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스무스하게 물량들 받아주면서 올라가려도 위에서 매도하려는 물량들 적당히 많이 추리 안됐으니까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조금이라도 더 거래량이 섰죠. 여기 양봉 설 때. 그러니까 추가 상승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거래량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거래량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거래량 전혀 안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평균적인 셀트리언의 거래량은 이 정도입니다. 130만주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상황 보시면 700만주씩 막 터지고 하는 권력에서 보시면 여기는 하락을 했죠. 마무리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이렇게 큰 음봉 떨어지면서 여기 권력이 그렇죠? 여기 맞죠? 거래량이 많이 실리니까 어떻게 된다? 추가 하락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봉을 시현하면서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많아야 되고요. 이렇게 돌파 시점. 정고점 인근 이런 권력을 돌파할 때도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많이 실려야 추가 상승 가능합니다. 그러나 음봉. 이렇게 크게 음봉이 밀릴 때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졌죠. 그러니까 낙폭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기 이렇게 음봉이 크게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여기 이전 평균 거래량보다 많이 실리니까 밑에 추가하락 가능합니다. 가치 음봉일 때도 거래량이 비교적 작으니까 여기나 여기 상황보다는 조금 그래도 덜 위험하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조정을 받는 권력. 이렇게 조정을 받는 권력에서는 거래량이 비교적 작아야만 양호한 조정을 받았다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그래도 거래량이 조금 터지니까 위로 추가 상승 나오는 거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량은 양봉 시연할 때 강하게 나오는 것이 좋다. 나머지는 거래량 실리면 별로 좋지 않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셀티리온을 예시로 해서 거래량에 대해서 설명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동평균선, 이평선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죠. 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지금 먼저 서두에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캔들 거래량. 다음 시간에는 이평선까지 연속해서 또 방송해 보도록 하죠.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추천 방송 3편 3회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연속해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내 니 눈딱! I'm Dr. K-O! I'm Dr. K-O!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I'm Dr. K-O! I'm Dr. K-O! You can see it, you can see me beyond nukadoon. 감사합니다.